네, 안녕하세요. 당뇨합병증의 질병 후유장애가 궁금합니다. 어떤 장애가 있고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앞에 사연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후유장애에 대한 질문인데 당뇨합병증, 질병 후유장애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희중 선생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. 당뇨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족부병증이 있습니다. 이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발을 절단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엄지발가락, 즉 첫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10% 그리고 다른 발가락들은 각각 5%의 장애의 지급률에 해당하게 되고요. 증상이 심해서 리스프란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는 40%의 장애의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당뇨막막병증을 들 수 있습니다. 당뇨병 환자의 약 36%가 발생한다고 하는 질병인데요.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들이 눈에 발생하면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증상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애평가를 하게 되는데 0.2 이하의 경우에는 5%부터 교정시력이 0.02 이하의 경우 35%까지 단계별로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 존재하게 되고요. 한눈이 멀었을 때는 50%, 두 눈이 멀었을 때는 100%의 후유장애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. 다음 장을 보시면 세 번째는 치아입니다. 치아와 잇몸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을 받는 부위라 당뇨로 모세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잇몸 건강 역시 나빠지게 됩니다. 치아 결손의 경우에 5개 이상의 결손 시 5%, 7개 이상 결손은 10%, 14개 이상은 20%의 후유장애 지급률에 해당합니다. 다음 장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만성심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입니다.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,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게 되고요. 이러한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에 해당하며 해당 장애 지급률은 75%에 해당하게 됩니다.